안녕하세요 제주총학입니다 코로나가 나에게 무슨 영향을 주겠어 싶었는데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영향을 주더라고요 제가 다니던 회사에 급여가 많이 밀려서 퇴사를 하고 현재는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삼교대라 요일과 휴일에 대한 개념이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삼교대 근무의 쓴맛을 제대로 보고 있는데요 그동안 제가 온실 속에서 아주 편하게 일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근무 환경이 달라지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용품들을 구매하는데요 뭐 이건 핑계고 이것저것 쓸데없이 사는 걸 좋아하는 거죠 지금 일하는 곳은 저녁시간 근무가 꽤 있고 불을 끄고 일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두운 곳에 있다 보니 눈이 침침해지는 느낌이 들어서 간단한 독서 등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제품을 리뷰하려고 구매한 건 아니고요 가격도 저렴하고 기능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막 사용하려고 구매를 했습니다 품질이 확인된 제품이 아니라 불안한 마음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완전 반전인 게 이 제품을 사용해 보니까 말도 안 되게 너무 좋았습니다 이렇게 좋은데 리뷰를 안 할 수가 없죠 오늘은 내돈내산 내가 쓰고 너무 좋아서 하는 리뷰입니다 잠깐 구독 먼저 하고 가시죠 제가 처음 구매한 독서 등은 바로 이 제품입니다 가격이 좀 있는 만큼 제품 마감이 아주 좋고요 기능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독서 등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부피가 너무 큽니다 가방에 넣고 다니면 조금 걸리적거리는 느낌인데요 USB 전원을 연결하는 라인까지 있어서 가방 안에서 도대체 정리가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충전식이 아니기 때문에 보조배터리를 가지고 다녀야 한다는 건데요 이러다 보니 점점 사용하지 않게 됐습니다 독서 등은 무슨 독서 등이야 그냥 됐다 싶었는데 어두운 곳에서 서류를 확인하고 핸드폰을 봤더니 눈이 금세 피로해지고 침침해지더라고요 이러면 노안이 너무 빨리 오겠다 싶어서 바로 이 독서 등을 구매했습니다 제품을 보면 솔직히 예쁜 디자인은 아닙니다 심플한 맛은 있지만 어딘가 모르게 촌스럽고 어색한 느낌이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 제품은 기능과 성능이 디자인을 압도합니다 그리고 배송비 포함 6,000원 정도면 구매가 가능해서 가성비도 아주 좋다고 할 수 있죠 제품 구성은 별게 없습니다 독서 등과 집계형 클립 그리고 종이에 꽂을 수 있는 클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독서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이 클립은 구조가 조금 이상해서 그럴까요? 종이에 끼우기도 쉽지 않고 사용할 때마다 책이 찢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집계형 클립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집계형 클립이 정말 좋은 게 얇은 부분에 꽂으면 얇은 대로 두꺼운 부분에 꽂으면 두꺼운 대로 수평을 잘 맞춰서 꽉 잡아줍니다 그리고 뒤에는 자석이 있어서 주변에 철제물이 있으면 붙여두고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제품의 장점을 하나씩 살펴보면 우선 사이즈가 작아서 가지고 다니기 정말 좋은데요 그냥 이대로 가지고 다닐 수도 있고 살짝 접어서 가지고 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결선이 없기 때문에 선이 꼬이거나 하는 일도 전혀 없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충전식이라 전원이 따로 필요 없다는 건데요 제품이 작아 보여도 최대 3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용을 해봐도 배터리가 오래 간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분명 아주 작은 배터리가 들어 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오래 버티는지 모르겠습니다 제품 하단을 보면 USB 충전을 할 수 있도록 일체형으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꽂으면 충전이 시작되고 40분 정도면 풀 충전이 됩니다 이 제품이 사이즈도 작고 가격도 저렴해서 불이 켜지고 꺼지는 것만 가능할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 정도면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까? 이 제품은 3000K, 5500K, 4500K, 3단계로 불빛 온도 조절이 가능하고 밝기 조절까지 가능합니다 이 정도 기능은 가지고 있어야 제대로 된 독서 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제품 상단을 보면 버튼이 하나 보이는데요 이 버튼을 길게 꾹 누르면 라이트가 켜집니다 기본 라이트는 3000K로 설정되어 있고요 버튼을 누르면 불빛 온도가 변하고 마지막으로는 라이트가 꺼집니다 노란 불빛은 셀카 조명으로 좋을 것 같은데요 책이나 서류를 볼 때는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백색 라이트를 주로 사용합니다 이 제품이 LED 전구를 사용해서 그런지 사이즈가 작지만 최대 50루멘의 밝기가 나올 정도로 아주 밝은 편인데요 버튼을 길게 꾹 누르면 밝기 조절이 됩니다 단점도 있긴 한데요 배터리가 부족하면 불빛이 약해집니다 불빛이 많이 약해졌다 느껴진다면 충전을 하거나 보조배터리를 사용하면 되죠 설명을 듣고 보니까 구매 충동이 막 드시죠 6,000원대면 아주 쓸모없는 예쁜 쓰레기 같은 제품들이 많은데요 이 독서 등은 진짜 찐으로 괜찮습니다 저녁에 다른 사람 몰래 책이나 만화책을 볼 때 사용하기 좋고요 캠핑 가서 사용하기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랜턴 대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휴대용 독서 등이 필요한 분들께는 아주 좋은 제품이고요 기본적으로 휴대가 편해서 어디에나 쉽게 들고 다닐 수 있어서 더욱 좋습니다 조금 과하긴 하지만 책갈피처럼 끼워두고 다닐 수도 있죠 오늘은 특별히 제 주변 분들을 위한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제주에 계신 분들 중에서 제주시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말도 안 되는 구독자 이벤트인데요 저를 알고 계시는 분들이 대상자가 되겠네요 제가 보기와는 다르게 매우 내성적인 편이라 유튜브 채널 운영을 숨기고 있었는데요 주변 분들이 아름아름 구독을 하셨더라고요 부끄러운 마음과 고마운 마음이 동시에 됩니다 영상을 보시고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주시에 계신 제주총각시인 15분께 오늘 소개해드린 독서 등을 구독자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당첨 발표는 따로 없고요 선물은 제가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개인적으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 가성비 좋은 제품들이 궁금하다면 제주 많은 제주총각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고맙습니다 제품이 진짜 좋은데 어떻게 좋다고 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얘기하기 Israelis